12? 12? 1대 12? 1대 12 피코니모에서 나온 오비츠 11이 아니고 머리는 큐포시 머리이고 바디는 피코니모에서 1대 12 바디 인데요 목이 좀 약간 긴다는 것 빼고는 잘 어울리는데 단점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너무 길게 나온다는게 좀 그거 말고는 진짜 맨눈으로 보면 되게 이쁘네요 이게 어 저희 수강생이신 스피니님이 옷을 주셔가지고 마침 옷도 사이즈가 은근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 중에 미니어처랑 같이 세팅을 해봤는데 어 이뻐라 나도 이제부터 인용놀이 해야지